안녕하세요 여러분, We Learn to Share의 엘레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원천석의 시조, 그 중에서도 흥망이 유수하니로 시작하는 시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 때도 추초이러다 라는 거는 이제 해석을 하면 흥하고 망하는 것이 흥하고 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흥하거나 망하는 거예요. 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유수하니 하늘의 운명에 달려있으니 이게 유수하니죠. 만월 때도 추초이러다, 만월 때도 가을풀만 무성하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 유수하니라는 거는 바로 운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운수에 달려있으니 다 하늘의 마음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거니까 거의 약간 체념의 정서를 할 수도 있죠. 운수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 만월 때, 만월 때는 고려왕조의 궁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궁터가 어떤 상태냐. 지금 추초로다. 지금 가을풀만 무성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추초는 이제 가을추에 풀초라고 해서 그 가을풀인데 우리가 보통 좋은 걸 생각하면 꽃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열매 엄청 예쁜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굳이 이 노랗고 누랗고 메말라 있는 이 가을풀로만 가득 차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쇠락한, 폐망한 고려왕조를 비유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 모두 상상을 해봐요. 지금 고려 궁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람도 없고 뭐 엄청 멋있는 건축물도 없고 그냥 가을풀로만 가득 차 있대요.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텅 비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쇠락한 고려왕조를 비유하고 있다. 이 추초가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500년 도업이 목적에 붙여시니 이제 500년 말 그대로 500년의 왕업이 이 목적에 붙여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목동의 피리소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이라는 게 목동의 피리소리가 맞아요. 근데 이제 500년의 왕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전승이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기록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저기 여기 목동 저기 막 양치기하는 그런 목동의 피리소리에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간 그거 다른 거에 비해서 하찮고 얼마나 안 멋져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동의 피리소리에나 담겨있다. 이 500년의 고려의 역사가 다음 넘어갈게요.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이거는 이제 석양에 길 가는 낙은애가 눈물겨워하는구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석양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요. 석양이 바로 중의적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린 그냥 석양 말 그대로 지는 해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시조에서 이면적으로는 그 고려의 멸망을 뜻한다는 거죠. 보통 막 라이징 스타가 있으면 항상 저무는 스타나 이제 저무는 해가 있는 건데 그것처럼 지금은 이제 고려가 망했다고 했죠. 이제 가을풀만 무성하고 고려의 왕업이 목동이 피리소리에나 남아있고 그러니까 고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저문해인 거예요. 저문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의 멸망을 뜻하는 거는 석양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객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길 가는 나그네. 그래서 시적 화자일 수도 있고 이 시인 본인일 수도 있어요. 눈물겨워하는데 너무너무 슬퍼. 왜냐하면 우리의 작가 이 원천성은 굉장한 이 고려의 충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려가 저무는 게 고려가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텅 비어가고 하찮게 기록되고 고려가 멸망했고 막 저무는 해가 되는 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 본인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핵심 정리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작가는 원천석이었고요. 성격은 회고적. 회고적이라는 게 이제 지나간 일을 돌이켜 다시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추억파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추억파리인데 좋은 추억파리가 아니고 좀 슬픈 그런 감정에 그리고 또 비유적이고요. 또 감상적이에요. 그래서 주제는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탄식과 무상감. 근데 이 주제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세 줄에 너무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특징으로 넘어가면요. 첫 번째는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 이익을 이미지로 이게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인생무상의 정서를 표현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각적인 그런 이미지에 사용된 게 어디 있었죠? 자 다시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면 아까 뭐가 무상하다 했죠? 이 가을풀, 추초가 무상하다 했죠? 이 추초가 무상하다는 걸 당연히 내 눈으로 봤겠죠? 그러니까 이 추초나 아까 전문은 해 여기서 눈으로 봤겠죠? 석양 그리고 아까 뭐 들었었는데 뭐였죠? 이 피리스토리, 그쵸? 목적 그런 이미지로 이 인생무상의 정서를 표현했다는 건데 인생무상은 말 그대로 그냥 인생이 그냥 무념무상인 거예요. 그냥 인생에 덫이 없고 인생에 영원한 건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모든 게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게 그렇게 느껴지는 이 고려의 충신이었던 원천석은 그렇게 자기가 몸을 바치고 뭘 다 바쳐가고 정신 바쳐가면서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이 충족한 바쳤던 고려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저무는 해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하고 가을풀만 무상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모든 게 덫없고 모든 게 슬프고 그냥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천석, 우리의 작가는 당연히 여기서 자신이 사랑하던 자신이 충성을 다했던 나라인 이렇게 고려가 망하니까 당연히 인생무상의 정서를 느꼈겠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나갔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비유와 중의적 수법을 사용했다는 건데 아까 위에서도 중의적 수법이 나왔죠, 여기에. 그래서 석양, 이걸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후정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우리 왜 그런 말도 하죠? 금강산도 식구경 이거랑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후정 먼저 이제 앞에서 먼저 선 앞에서 뭔가 경치 앞에서 막 차물이나 자연의 모습을 그리고 감상을 하고 그 뒤에 그 후에 자신,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그런 시상 전개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시조에서도 보면 처음부터 아,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인생 무상이고 너무너무 모든 게 부질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감상을 했죠. 처음에 이제 먼저 만월대에서 이 추초, 이 가을풀주를 보고 또 여기 무슨 주위에 지나가는 목동의 피리 소리 듣고 아, 그래서 나 너무너무 슬퍼. 나의 감성, 나의 감정, 나의 정서, 나의 눈물겨워. 나 너무 슬퍼. 라고 이런 식으로 시상이 전개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는 먼저 경치, 먼저 그 주변 환경, 그 먼저 주변 자연이나 사물을 describe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성경 후정의 이 시상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